Q. 한국 온 지 8년? 나 한국 온 지 8년인가? 너? 8년 차야. 난 JYP 들어오는 지... 너 들어오고 나서 1년 내가 너 만났지. 아니야? 아니 2년이다. 너 10년 차야. 9년 됐고 10년 차야. 내가 들어오는 날 도착하자마자 첫날 너 만났잖아. 그 다음 바로 우리 설렁탕 먹으러 갔잖아. JYP 딱 문 열었는데 진짜 홍콩 배고 온 줄 알았잖아. 그래? 연예인의 문 열었어. 왜? 잘생겼어. 왜? 잘생겼어. 그때부터 너 춤추고 싶은 그 욕심을 느꼈어. 슬렁탕 먹을 때... 슬렁탕 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진영이 혼자... 이러고 있어서 그래서... 이분을 춤을 진짜 사랑하구나 생각했지. 진영, 마칸다, forever. 이렇게 생기냐? 너 봤냐? 뭐? 그 영화. 어린저스? 응. 진짜? 대박이지? 나도 조금 봤어. 난 그루트. 그루트. 여러분 뭐 왔는데... 여러분 지금 계속 시간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누우면서 이거 봐요. 말이 되지? 응. 누우면서 이거 봐. 그래서 보다가 우리도 잠들고... 니네도 잠... 아니 여러분도 잠들고... 니네라니... 니네도 잠... 니네네... 아! 여러분 여러분 잠들어요. 오 야 이거 내가... 구레나 봐봐. 구레나인 줄 알았어. 응? 왼쪽 얼굴 구레나. 구레나 같지? 구레나 같지? 구레나 루. 아 구레나 루. 응. 구레나 루 같지 않아? 응. 좀. 야... 멋있다. 멋있다. 구레나 루. 나 한번 기를 수 있을 거 같아. 나 원래 이맘도 이틀 안 오면 이렇게 돼. 멋있어. 진짜 멋있다. 이렇게 다시 해. 오. I'm my man. 아니야? 이렇게. I'm Tony Stark. Tony Stark가 수염이 있나? 이제 엄청 많지. 왜? 그분이 그... 그 제목 안 했잖아요. 제목을 왜 하시겠냐? 제목 오셨는데? 이제 자자. 우리 같이 자자. 잠들어라.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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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감사합니다.